안녕하세요. 이세계 모험이야기 레미로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비디오에서는 레미로아의 게임 플레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 레미로아의 모든 던전과 몬스터, 아이템들은 매 플레이마다 랜덤으로 생성되게 됩니다. 매번 플레이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라그로아의 모습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레미로아는 크게 스토리 모드와 싱글 모드, 가치학의 모드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. 레미로아의 세계관과 캐릭터에 더욱 빠져들 수 있는 스토리 모드를 즐기시고 나면 다양한 플레이 방법의 싱글 모드로 레미로아를 더욱 재밌게 즐기실 수 있어요. 싱글 모드는 게임에 더욱 집중하고 싶거나 다른 종류의 게임 플레이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또 가치학의 모드로 친구와 함께 레미로아를 즐기실 수 있어요. 요어 궁극기를 업그레이드해서 더 강한 마법 공격을 할 수 있고 각 무기 클라스를 마스터하면서 점점 더 강한 랭크의 무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. HP MP의 회복량을 업그레이드하고 디저트 포인트의 차갑률을 감소시켜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교복을 입은 레미의 모습도 충분히 귀엽고 매력있지만 다른 코스템을 입은 색다른 매력의 레미를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? 어떤 코스템이 준비되어 있을지 또 앞으로 어떤 코스템이 나올지 많이 기대해주세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세계 모험이야기 레미로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